오늘 즐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고안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화도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수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안본 사람과 모합 사람은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수는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 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당신들은 애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낙은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과 한대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진 바깥의 한 곳에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곳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됩니다. 당신들이 이웃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자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됩니다. 24장 25장 26장 26장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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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